아니 다 먹었어 지금 저거. 아이고야. 야 좀 추워. 어? 내가 했으니까 네가 추우라고. 언니 나는 삼겹살 껐어. 아 좀. 이거 인근 쪽으로 가위바위보해. 너 했는데 또 4판 5속 막 그런 거 하지 마이. 아 진짜 힘들어 어떡해. 아 이거 진짜 걸리기 싫다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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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먼저. 아 나 지금 스트레스 받은. 이리 와봐 빨리. 아 언니 존경 당당하게 해. 아 물 와봐 언니 얼른 치워. 한 판 이소하자메. 내가 오는 게 언니가 막 옷 안 사서 입다고 하면 죽여 없나메 나한테. 아 싫어 싫어. 아 싫어. 그럼 인간 쪽 이것만 치워라. 아 너. 노. 너 진짜 얄미운 거 알지 지금. 그럼 어떡해 가위바위보면서 언니가 그럼 이겼어야지. 아 얄맹겠다. 아 진짜. 머리 다 뽑아보실래 진짜. 언니 이거 어떻게 켜 오늘. 몰라. 세상에. 이거 진짜. 설거지 좀 놔줄게요. 아.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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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도 끼가 엄청 많아요. 네.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이거. 쇼란다 씨 포이 게룡지야 썸미피쇼라 쇼란다 씨 포이 게룡지야 썸미피쇼라 잘한다 잘한다. 저렇게 끝까지 따라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